장리나의 셀피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다시 돌아와요! 아이 귀여워. 아 여기 여기 다 오다. 이 아저씨 뭐야. 아 떨리는데? 그렇죠. 멤버들 중에 긴장한 게 진짜 제일 안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다 같이 있다가 혼자 하니까. 그녀는 알 수 없는 편의점이 많아. 그렇죠. 역시 이 아저씨는 독특한 게 아레오와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, 여러분 잠시만요. 지금부터 위하이의 얼음땡댄스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야, 몸부러, 몸부러. 아, 나 죽어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내가 대형으로 안 해봤는데? 아니, 제가 안아달라고 해서 안 안아줬거든요? 그랬더니 브이앱에서 1룩 했대요. 괜찮냐? 아니, 브이앱을 켜가지고 아, 이거는 내가 리더 대현이 형의 실질을 밝혀야겠다고 해서 아, 귀여워. 아니, 반박할 게 있어. 이 형이 카메라가 있으면 저를 이뻐하는데 카메라 꺼내면 안 이뻐요. 야, 좋아! 야, 그런 거 하자. 야, 대현아! 어, 가짜다, 가짜. 어, 가짜지. 야, 대혜정이야, 대혜정. 아, 가짜지. 현날래? 용화 거 한 번 대현이 형이 해보시죠. 대현이 형이? 왜? 대현이 형이? 갑니다. 액션! 누나 쪽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. 아,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아,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아,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아, 냄새. 아, 냄새. 아, 아, 냄새. 아, 그, 고향에서 맡았는지. 나도 괜찮아. 항상 너무 고생이 많고 권위적인 모습을 고치려고 해줘서 고마워요. I love you. 항상 너무 고생이 많고 권위적인 모습 고치려고 해줘서 고마워요. I love you. 현날래? 권위적인 모습을 고쳐나가는 모습이 고맙다. 아, 항상 너무 고생이 많고 제가 더 고생이 많이 하는 거 알죠? 그래도 고마워요. 아, 진짜 나와요, 여기서? 어, 진짜? 나오겠냐, 이만. 아, 막이야. 셋, 하나. 영화의 선택에 달렸어. 이렇게. 아니, 나 뽑아도 돼. 근데 너 벌칙 받아, 진짜. 나 아니냐고. 근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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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자, 하나! 둘! 진심을 다해. 미안하다! 야! 야! 좀 찢어져! 좀 찢어져! 잠깐만, 좀 찢어져! 좀 찢어져! 잠깐만, 좀 찢어져! 이래봤자 자신 키워도 소용이 없다. 야! 야! 와중에도 저밖에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야. 그게 몰입이잖아요. 이게 버스트 러브야.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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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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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, 곡을 만들 때 석하를 가이드로 많이 하는데. 저희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.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,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. 석하가 딴딴하고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목소리가 물릉물릉 그게 아니고 툰 잡힌 것 같이 저희는 툰을 못 맞춘, 음을 못 맞춘다 저 할게요, 대현 항상 누가 음악 부릴래였어? 안녕, 제현은 저부터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서 대현형을 선호하라 저는 장대현 선배님의 던져 하겠습니다 좋지 회사 하고 있을 수 있는 자신감 표현하는 그죠고죠 좋아요 멀리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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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대현이 형 일단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멤버들 내가 피치하이 야유어 티숫 날 너무 엔두 혼날래? 동환 멤버들 내가 만만해 보여? 죽고 싶어? 날 너무 건드리지 마 혼날래? 왜 이렇게 길어져요? 아! 멤버들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똑바로 해라 아 나 완전 권위적이지 날 너무 긁지 마 혼날래? 권위적이지는 않죠 혼날래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대현이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데 저희 귀여워 안 하고 약간 무서워하는데 대현이가 괜찮냐? 현관문 비밀번호 절대 자기 손으로 안 열고 먼저 가더라도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문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냥 왕이냐? 오늘만 해도 대현이 형이 문 열어놓고 이것까지 해놓던데 오해입니다 혼날래? 아 귀여워 혼날래? 그가 우린 paris 이가ss 이 자 좀 권력적이기 때문에 많이 왜 이렇게 음영을 못해 근데 리더가 잘해야 팀이 오래가고 평생이 가는 곳은 가능한데 권위만 좋겠군요 권위적이고 권위랑 잘 맞추겠구만 하아... 동아! 너무 아름다운 정말! 대현! 아 대현 대혈? 8, 6, 7, 8 가는 대로 뭘 하던 간 박 백기덜 루! 가는 대로 뭘 하던 간 방식 가식 없이 맥힌 루? 대키는 내 맘에 전달한 후 아 이거 뭐 웃기게 살아갈게요! 아... 동아님! 활동명! 장대현, 정신연룡, 대현이 애교살... 아... 애교살이 나왔어... 대형 컨트롤 커지십시오! 너무 추운데요? 아이 귀여워... 그러면 가장 뭐 순수하지 않은 멤버는 그러면? 제가 또 주사한 말은 대현 군이... 현날래? 대현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은? 말이에요? 대현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은? 정답! 야 이기들 똑바로 안 하냐? 야 이기들 똑바로 안 하냐? 아..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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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너희 말 안 듣냐? 엎드려 뻗쳐 너희 말 안 듣냐? 엎드려 뻗쳐 엎어... 이거..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 귀여워... 신서가 최근에 이해가 안 된 멤버가 있었대 그 멤버의 어떤 행동이었을까? 대현이 형이 쓸데없는 걸로 애들 혼내서... 저 포즈를 요한 탐정이 진짜 잘 따라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인상을 찌푸리고 볼에 살짝 바람을 넣고 화나 있어요 뭔가 셀카를 웃는 사진을... 하나, 둘, 셋! 대현이 형이 잘하네요 하나, 둘, 셋! 동덕! 아 귀여워 하나, 둘, 셋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둘, 셋 아 귀여워 아 귀여워